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름휴가로 호주 여행 왔어요. 멜번에 여동생이 살고 있어서 방문했는데 겨울 날씨가 춥지 않네요. 마치 한국의 봄날 같아요. 이곳은 와이리나 아트센터의 놀이터입니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겨울 방학 중이라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인데 기온이 14도 내외라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네요. 시내에서 약 버스로 40분 50분 거리에 일치한 전황적인 호주 마을입니다. 호주 가로소는 유칼립투스 호주 가옥불 늘 비가 많이 오는 멜번의 겨울 하늘이 오늘은 화창하여 호주 여행 첫날 매우 행복했답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